문틀 잡고 스쿼트는 손이 지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스쿼트 자세를 큰 힘이 들지 않고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. 문틀을 양손으로 잡은 후에 지지를 한 후 의자에 앉듯이 그대로 앉아주면 되겠습니다. 너무 빨리 하실 필요 없고 천천히 시행을 합니다. 종아리는 지면과 수직을 유지해야 합니다. 충분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자극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.